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경남도 정책자문당 유진상 위원, 청원시의회 박남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주제 앞서 간단한 이슈하다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8월 4일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경남에서 2명이 더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비대면의 시대 언택트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상황에 가장 힘든 곳이 바로 여행업계입니다. 도내 관광업계 역시 꼼꼼히 준비하는 모습인데 관련해서 이야기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유 의원님 코로나19 시대 경남도민의 언택트 여름 휴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휴가로 또 즐기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휴가철이 됐으니까 휴가를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노니까 사실은 이제 휴가를 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불편하다. 이건 좀 더 참아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고 당연하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한 시즌이잖아요. 상권이라든지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업에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챙겨하는 지자체나 관계기관들 즐기는 관광객들 사이에 좀 더 배려해야 된다. 아니면 좀 더 참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일단은 조금씩 조금씩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도록 야외에서 즐기는 휴가로 많이 이제 발걸음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남도나 지자체에서 최근에 드라이브 코스 30선, 50선 이런 것들 내놓으면서 사실 이제 평소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행 마니아를 자처했던 분들도 이런 데가 우리 주변에 있었나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발굴이 됐고요. 상당히 놀랄 만한 장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광지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거리 멀리 안 가고 머지않은 곳에서 즐기는 휴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지자체나 시민단체 또는 지역구 시의원들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동네에 있는 하천을 가꾼다거나 저기 창원 내서에 최근에 광려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광려천 변의 한 250m를 해바라기를 심었어요. 시민들하고 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데 그 광려천이 워낙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하자고 많이 했던 곳인데 거기다 좀 특이한 것까지 해놓으니까 되게 인기가 많고 확실히 그렇게 좀 더 해본 분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가봤더니 그 하천에 수량이 많지 않은 꼬맹이들 노는 데다가 다 이렇게 그늘막을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배려심이 돋보였고요. 제가 속해 있는 해양구조협회라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예를 들면 저희가 해수욕장에 있는 섬에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섬을 청소를 한 다음에 구조활동도 하고 가족들은 또 같이 놀고 그러니까 평소에 즐기던 휴가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평상시 같은 근사한 휴가를 가기 힘드니까 그런 것도 일상인 듯 일상이 아닌 듯 가는 그런 휴가도 좀 새로운 형태의 관광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광려천 해바라기 밭은 모르고 있었는데 구경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 주셨지만 여행 반경이 확실히 줄어든 모습이거든요. 얼마 전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관중 입장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롯데 자이언츠가 홈 경기를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된 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시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캠핑장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경남도 캠핑장이 많아서 비대면 여행지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의회 차원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할 일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지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광려천 해바라기 조성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지역구 시도 의원들의 어떤 역할이 좀 크지 않겠느냐. 특히 진상락, 이원, 또 송순호 이런 의원들의 역할이 좀 컸고 우리 행정에서도 함께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좋은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자께서도 금방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시의원들이 지역 전체를 다 다녀볼 수는 없거든요. 그게 이제 자원봉사단체도 있고 동해 또는 구해 이런 관계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또 저희들을 통해서 또 전달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지금 전국적으로 좀 비가 많이 왔지만 우리 창원 지역이나 마산 창원 쪽에서는 마산 진해 쪽에서는 그래도 걱정할 만한 피해는 없다 하는 부분에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특히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감정이나 성주동 이런 쪽에도 구석으로 다니면 좋은 물놀이 공원이라든지 장미공원이라든지 또 기업사랑공원 창원수목원 이런 데도 있고 우리 진해 창원 마산 원거리보다는 가까운 근거리에 정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의 어떤 여행을 올여름에 계획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저희들도 시에서 또 시의회에서 안전한 휴가가 좀 될 수 있고 코로나19로 좀 침체된 그러한 상권도 살릴 수 있는 가장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자체나 관계기관 여행업계 노력 또 도민들의 성숙한 전염병 예방의식이 돋보이는 안전한 여름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본 주제의 토크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난 7월 23일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와 10년간 의사인력 확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창원시를 비롯한 관계처들의 의대 유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한편 지역의사회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 의원께서는 지금 창원대 교수세요. 그래서 이번 관련사항 더 유심히 지켜보실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선거철마다 나오는 대표 공약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슈토크에서 다룰 때 그 당시에는 이게 좀 가시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요. 네 정부 여당이 지난 15년간 동결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가장 큰 변이는 결국 코로나19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밝히니까 인구 100만 명 이상이면서도 의대가 없는 유일한 도시 창원시에서 의대가 신설될 가능성이 기대감이 커진 건데요. 21 당정과 지역의료교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4천 명 그러니까 1년으로 치자면 1년에 400명씩 의사 정원을 늘려가지고 조금 더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그게 이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라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천 명 전문의 어떤 특정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사가 아니고 지역 중증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지역의사 3천 명 그다음에 역학조사관과 중증 외상 소화외과 등 특수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해서 4천 명 의사 인력을 연간 400명씩 확보하겠다는 건데 이제 광역시자체 단체 17곳 중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이 전남입니다. 전남은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고 거의 이제 확실시되는 분위기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종결 낼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자체 중에서 100만이 넘는 의대가 없는 창원 지역에서 그 기대감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경상남도나 정부 창원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대한병원협회 등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의사협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반대 의견은 조금 이따가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박 의원께서는 지난 6월 31일이었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 창원대 의대유치 건의문을 발표하셨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지역의 의료진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게 코로나19가 인력 부족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를 통해서 대규모 발병 사례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인 의료수급의 어떤 한계가 좀 노출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중장기적인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경남은 지금까지 대규모 집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은 안 했지만 만약에 집단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 내 의료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앞으로 이게 이런 대유행병들이 5년 주기로 나온다는 그러한 설도 있으니까 이걸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의사수는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방역을 좀 잘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려워진 부족이라고 하면 또 이야기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과거에 서울 박원순 시장이 고인이 되셨지만 서남대가 폐교를 했지 않습니까? 서남대 폐교할 때 정원 49명을 서울시립대에 수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북대나 원강대에 뺏기면서 그 어떤 계획은 좀 무선이 되었고 그 내용은 지난 5월 20일 고 박원순 시장이 말씀하신 코로나19 브리핑할 때 지난 20년 동안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등 경험하면서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하겠다.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정부와도 공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한번 열어보겠다. 하는 표명을 했지만 그것도 무산되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데는 무조건 찬성한 입장이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확실히 반대한다. 지금 의사수도 많다. 그런 내용이니까 양측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부분에 방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나서서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의 의대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지자체, 지역 정치권도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박 의원께서 발표한 건의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30일 창원시의회 정반기 마지막 날이었는데 창원시의원 만 3명, 3명을 받아서 창원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고 정부 부채 그리고 관계 기간에 전달했던 내용이고 주요 내용은 지난 30여 년간 의과대학 설립은 우리 창원의, 창원 시민들의 올해는 수건이었다. 전국 인구 100만이 넘는 비수도권 지자체 중에서 의료인력 양성 기관이 없는 곳은 창원이 유일하고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 한의대, 약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대 진학을 꿈꾸는 지역의 유능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실정이고 지역의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공급이 창원 지역의 의대 설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어제입니다. 강균 국회의원이 국립창원대학교에 의과대 설립해서 창원대 의대 설치 특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그런 내용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원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한데 위원님께서 짚어주실까요? 네. 창원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100만 명이 넘는데 유일하게 없는 도시인데 그리고 창원대는 창원시의 유일한 국립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의과대학 설립은 바람이 아니라 공공성과 책무를 다 해야 된다. 이걸 우리한테 달라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 총장이 밝히고 있고요. 창원대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의대 설립을 준비했는데 의대를 설립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창원대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입지가 좁아서 번번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또 산업재해 대비해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보건의대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꽤 다양한 경험이 축적돼 있고 누적이 돼 있고요. 창원대는 경남도 창원시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 의료시설과 유치에 본격적 유치에 나선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인근에 창원 한마음 병원이 곧 중공이 되는데 창원대하고 불과 5분 거리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마음 병원이 굉장히 첨단 의료 장비나 어떤 가지고 창원대 의대가 유치가 되면 자기들이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창원대는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창원 병원이라는 여러 의료기관과 그들의 경험을 다양하게 수용하려는 입장이고 한마음 병원은 또 별도의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상대 의대는 서북건역과 경상도가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산간지방 도서오지가 많기 때문에 서북건역과 경상도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맡고 창원대는 동북권에 산업 밀집지, 인구 밀집지역이 있는 것에 특화시켜서 산업 복원 의대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요. 지금 경상남도에는 경상대 입학청은 76명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 아마 시청자분들 놀라시고 그것밖에 안 돼 하고 놀라셨을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인재대도 있지 않아? 하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인재대 캠퍼스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경남에서 창출되는 인원들이 굉장히 절대 부족한 상황이고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의 의대들이나 부산권역을 커버하기도 역부적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경남 같은 경우는 상급종합병원도 없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것은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좀 부족하지만 3차 진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한데 또 없는 상태고 그리고 창원이 굉장히 독특한 형태인데 경남 전체 공공의료기관 20개 중 7개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는 꽤 잘 갖춰져 있는 편인데 인력 공급이 절실하다. 이런 독특한 상황이 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동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추진을 했다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21대에 다시 재추진되는 분위기하고 맞물려서 지금 창원대는 호기라고 생각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창원대 지역은 오랫동안 염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인데 반면에 대한의사협회는 창원대 의대 유치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생각이 조금 다른 그 이유가 창원대가 아직 의대 유치 준비에 미흡하다. 또 의료 낙후 지역은 경남 전체가 아니라 서부 경남이어서 창원대 의대 유치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의료 인력을 양성해도 결국 수도권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뭐 여러 문제를 꼽고 있거든요. 일단 현장 인력들의 입장이 이런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경남의사협회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걸 좀 명확히 제가 이렇게 요지를 보면 1번 지역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통제 등 통계가 많다는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전혀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지역의사재 지역의사재가 뭐냐면 여기서 배출된 인원은 한 10년 동안은 이 지역에서만 의료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옮길 수가 있는 군대 생활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지역의사재를 실시한다고 해도 보건소 중에서 근무하는 공공보건위의 경우에 초후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고 해도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외부로 다 빠져나갈 것이다. 10년 붙잡아두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10년에 조금 훈련돼서 의사로서 본격적으로 실력을 뽐내면 할 때 결국 또 유출이 된다는 논리. 그게 큰 거고요. 그리고 의사 정원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 집단이 정원 확대를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개혁이 무작정 늘린다. 우리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한다. 하지만 무작정 이걸 밀어붙이는 건 안 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박 의원님. 대한의사협회를 어떻게 설득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상대적인 말씀이지만 충분한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8월 12일 날 회신하고 8월 14일 날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지금 인력으로도 충분하다. 대유행 이전에 지금 인력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국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수과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 이게 이제 지방과 수도권과의 차이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일한 의료비를 적용받아가지고 서울에 가서 진료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사명감에만 호소할 게 아니라 지방 의료수과를 좀 현실적인 초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국민이 부담으로 증가되겠지만 그 부분은 하여튼 설득 가능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지역에서 나고 자란 유능한 의료인력들이 지역에서 정주 여건을 살 수 있는 정주 여건 문화, 환경, 의료, 교육 이런 인프라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것도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수도권이나 서울 집중화는 일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의사협회하고 말씀을 드리고 의사협회의 진정성 있는 그러한 소통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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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